다음에 만나요! 지민이 형! 지민이 형 때 울었잖아 어? 어 지민이 손... 작은 손으로 먹는 거 안 막아지잖아 올라오세요 Really we love you Don't cry 지민 마지막 날인가? 가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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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라! 가져라! 아니 울건 울건데 왜 안가냐고 잉몰 잉몰 오늘은 정국 메리미도 봤어 오 정국 메리미 그래서 어떻게... 결정을 어떻게 했어? 아 일단 보기만 했어 아 보기만 했어? 아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을 좀 해가지고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고장하던지 수행하던지 해야될 거 아니야 아마 근데 그분 모르실거에요 아 너반지?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? 그분 모르실 수 있잖아 전달해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부산 콘서트를 마치고 지민이가 정국이 지민이가 정국이 지민이가 정국이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?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? 근데... 사실 이제 지민이가 아니 나는 인정합니다 장류에서 같이 그러니까 뭐 나와요 다 네 저희의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 떨어졌잖아요 벌써 엮이지 않으려고 같은 앵글에 나오면 안 돼 아니 엮이지 않으려고 심고 가자 추운 가자 저거다 진정 알밤에 갑자기 empиля 중놈마네 근데 신고는 그라미 그래서 깨물었으면 와 여기 옆에 불어졌는데 아니 얘가 저를 들고 계속 보는 거에요 저기 지금 흰색 의자는 원래 이제 그런 건 맞힐 수 있는 자리였고 뽀글이 먹자 어? 뽀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배고파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 봐봐 지금 자기들끼리 영화 찍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런 찍는데 야 들었어? 오븐 발을 쏙 넣어보실게요 오븐 발에 아 저 커플이야 커플 커플이야 커플이에요 지민정국 해 지민정국 그래 그래 고조 그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자 지민정국 갑니다 야 에이스들의 힘을 보여줘라 그래 가자 에이스 들어와 JK 이 전쟁을 끝날 한 번 마무리 해줘 그래 야 우리도 뭔가 어설프지 않다는 걸 보여줘 그래 야 한 번 보여줘 난 너희 거 올려야겠다 인스타에 쟤네 거 플라잉 요가라는 이런 겁니다 멤버 태그하고 오른쪽으로 두면 되나? 그렇지 너 이쪽 그렇지 그렇지 준비했어? 다섯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대신 에이스다 에이스 잘했다 잘했다 고맙다 재밌었어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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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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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